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교회 담임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준강간 등의 혐의로 60대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군포시안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할 당시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여성 신도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고 각종 규율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